어머 어머 자기야 저 분 유명한 분인가 봐 우리 잘 찾아온 것 같애 아 그럼 그 분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지난달에 예? 아 저희 첫 결혼은 3년 전에 저희는 지난달에 재혼 재혼이면 어떻고 첫 결혼이면 어떻습니까? 뭐 그래도 신혼부부 자격 되죠? 아 그럼요 신혼부부 맞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실까요? 3억 이상? 이하? 이상 이하 이혼 위자료 내가 돈이 없지 여보가 없냐?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야 인테리어 컨셉이 어떻게 가냐고 저희가 애정이 많이 넘쳐서요 많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지럽다 자 짜잔 자기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 준비했지 아 또 이런 걸 언제 또 준비했을지 진짜 몰라 이쪽으로 여기가 두 분 멀쎄 형 네 맞습니다 좀 볼게요 침대가 싱글이네요 신혼 침대는 작을수록 좋죠 베개도 하난데 저는 80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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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네 뷰 뷰 어 1 2 2 2 3 2 1